여러분들의 평생투자 규잡이 남프로입니다. 우리 포스코 홀딩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종가로는 0.9% 상승을 해줬는데 최근에 한 달 반, 두 달간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차트의 모양 자체가 여러분들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했었는데 쭉 떨어지는 흐름을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려고 하나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상승을 하는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해드리는 동시에 또 똑같이 앞으로 포스코 홀딩스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2024년 하반기 그리고 2025년 상반기쯤에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위치가 과연 어디 위치에 있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로 이제 응원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영상도 역시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퍼지게 되면서 상승, 수급 또 돈이 몰리게 되면서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포스코 홀딩스 주가 정말로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38만 6천원 거의 40만원 회복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지점은 여러분들 2024년 4월에 이렇게 고점, 단기 고점 부근 가격까지 올라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방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본격적으로 전기차 그리고 이제 캐즘 이런 얘기들이 끝나게 되고 다시 한 번 전기차 쪽으로 수요가 몰려들 때 이 가격을 기점으로 다시금 상승을 하게 될 거다라는 기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내가 지금 손실이 많이 크다. 지금 아주 장기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역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주가 위치 예측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여러분들 포스코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뉴스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공장 4달 이제 본격 가동을 한다. 현지 생산량 50% 증가를 했다. 이제 4달 준공이 완전히 유력하게 되고요. 10월 말에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을 할 거다. 자 김광복 법인장을 만나서 이제 아르헨티나 살타주 의원도 포스코 준공 축하한다. 이런 축하 인사까지 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포스코의 이런 리튬 공장 가동 소식이 왜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 실적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강 부분이 있고 인프라 부분 2차전지 소재 부분이 있는데 여지껏 2차전지 쪽 부분이 사실상 기대만큼의 매출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매출이 상승을 하게 되려면 당연히 공장이 준공이 다 완료가 되고 생산이 본격 돌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지껏 여러분 사실상 어땠습니까? 어느 정도 기대감만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제 관련해서 수요도 줄어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원자재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원자재 직접 생산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자재의 본격 생산이 시작되게 되면 그때야말로 포스코 홀딩스의 진짜 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 진짜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강 인프라 대비해서 사실 매출 규모 수준이 2차전지 쪽은 사실 현저히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되려면 실적이 올라가게 되려면 2차전지 소재 쪽에 올라가야 되고 당연히 원자재 관련 공장들이 준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 사업 공사 진도율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현재 기준이 여기 빨간선입니다. 여기 빨간선이 지금 현재 기준이고 여기가 2024년, 여기 2025년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요. R&T나 리튬 솔루션, 필바라 리튬 솔루션 역시 준공 시점이 이렇게 내년 25년 2분기 그리고 올해 3분기에 몰려 있고요. 니켈, 인리 니켈 공장 역시 준공 내년 2분기 그리고 착공 이후 준공 시점이 내년, 이제 후 내년 2분기까지 준공 거기다가 이제 실리콘 은극제 역시 차세대 산업 부문이죠. 이 부분 역시 준공이 이제 조만간 다가오게 됩니다. 준공 일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다 몰려있다. 본격적으로 준공이 되고 생산 시작하게 된다면 이제는 포스코홀딩스가 장기 하락 추세를 끊고 드디어 상승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고 이런 재료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의 지금 재료적인 주가 위치가 너무나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왔던 우리 포스코홀딩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힘든 기간이 끝났다. 이제 올라갈 수 있다.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신규로 진입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가 위치가 너무도 괜찮은 위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금리 인하까지 완료가 되었어요. 금리 인하까지 완료가 되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2차전지 시장은 금리 인하가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본격적으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 투자는 결국 금리에 아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상승 기간 그리고 금리가 고가일 때 부근에서 이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우리들에게 가시화되어 있을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금리가 이제 인하하게 된다면 다시금 상승하게 되는 압력을 중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로는 이제 캐즘 때문이었습니다. 캐즘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 때문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전기차 2차전지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때문이었는데 자 이제 보시면 다시 약동하는 전기차 시장 그리고 포스트 캐즘입니다. 포스트 캐즘이 이제 포스트가 이후라는 뜻이에요. 캐즘 이후의 시장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조만간 이제 2차전지 시장 전기차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이 약 715만 대로 전년 대비 20%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 상반기 대비해서 2024년이 오히려 이제 전기차 시장은 20%나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겠습니까? 20% 성장 중에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 비중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비중도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은 활발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 맞다. 1년에 20%는 성장을 했고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상승에 대한 이 트렌드 추세를 우리 포스트코 홀딩스가 그대로 다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캐즈미라고 하는데 캐즈미라고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캐즈미라고 하는데 캐즈미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받고 있다. 중국이 지금 너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된 2차전지 전기차 산업이 캐즈미를 영향을 받고 있다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전기차 인도량 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전기차 인프라 규모 역시 지금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30%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은 여러분 결국에는 커지는 시장이 맞다. 우리가 주가만 봤을 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포스트코 홀딩스를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상승 추세 이제 변화하게 될 대산업 변화 시대에서 포스트코 홀딩스 만난 기업을 우리가 반드시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중국산 중국 전기차를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수입 관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EU 거의 임박해 있고요. 이제 북미 쪽 뭐 아메리카 캐나다 쪽 얘기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EU 쪽은 조만간 이제 관세 얘기가 정해질 거다. 이제 한 11월쯤 되면 관세가 적용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투표가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포스트코 홀딩스 투자 신 포인트로 이제 중국 전기차 EU 관세 11월 전망되고 있다. 관세는 이제 업체별로 이제 관세 17%에서 100%까지 전기차냐 혹은 원자재냐에 따라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관세가 중국 쪽으로 부과되게 된다면 당연히 포스트코 홀딩스 상승에 대한 수급 들어오게 되고 상승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슈들 때문에 포스트코 홀딩스가 최근에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포스트코 홀딩스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안내? 이런 타점 이런 타점 안내를 정확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 시점에서는 7월 12일 날 본격적으로 하락에 대한 준비하셔라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렸고 이날 9월 9일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다시금 상승 수급이 들어왔다.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도 제가 어떻게 말씀을 해드렸냐 최근에 구독자분들에게 보냈던 이 영상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요. 지금 이제 포스트코 홀딩스 33만원 위치에서 우리가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진입해 볼 거고요. 특히 지금 이 9월 9일인데 지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대규모 수급이 결국 들어와야만이 이런 대용주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제 포스트코 홀딩스 뿐만 아니라 2차전지 쪽으로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수급 분석을 통해서 뭐 단순하게 뭐 외국인이 많이 샀다. 뭐 기관이 많이 샀다. 이런 수급 분석 아닙니다. 정말로 큰 자금이 진짜로 들어오는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수급 분석을 통해서 매매 타점 신호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대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무료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포스트코 홀딩스에 대해서 상승 수급, 하락 수급이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타점 신호 나올 때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10-5554-3006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이제 홀딩스, 포스트코 홀딩스의 홀딩스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타점 신호 무료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홀딩스 주주분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중장기로 쭉 떨어지는 추세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사실상 반쯤 포기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의 흐름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때그때 잘 대응을 해야 되겠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동성 매매를 하셔야 되고 매매 타점에 대해서 정확히 잡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제 채널의 구독 버튼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홀딩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조금 전 안내해드렸던 타점 신호 무료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없이 저한테 연락주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 받아가시면 되시겠고요.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포스크 홀딩스는 여러가지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지분가치 52조로 계산을 하고 목표가 52만원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8만원에서 단기 목표가 52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당연히 장기 목표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이 주가가 올라갈 때도 여러분들 그냥 다이렉트로 쭉 올라가지 않고 변동성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이런 단기 목표, 장기 목표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고 당연히 여러분들 이 목표가는 어느 정도 계산된 부분이지 상승 수급, 하락 수급이 들어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가고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그때그때 타이밍을 잡아서 타점 신호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로 홀딩스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타점 받아가시면 되시고요. 추가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무료 주식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쉽지 않은 시기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식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제가 해드리는 이벤트 같은 경우는요. 다른 곳과는 훨씬 차별화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틀 안에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는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직접 연락이 갈 거니까요. 이틀 안에 이제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저한테 해당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이벤트 당첨이 안 됐다 왜 연락이 안 오냐 이렇게 기다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상승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만 특별히 엄선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받아 놨는데 이게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기만 하는 것 아니냐 뭐 걱정하실 필요가 지금 크게 없다. 정말로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만 제가 보내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렸던 무료 주식 종목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었냐. 자 제가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8월 23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바로 유한양행이 나갔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레이저티닙 이제 렉라더죠. FDA 승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날 수급적으로 지금 상당히 가벼운 상황이다. 급등이 가능하고요. 반도체에서 바이오헬스케어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다 마치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고 이때 당시 주가는 종가로 96,200원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가 살짝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 이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셨을 경우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이벤트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때 이후에 유한양행의 주가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었다라는 거죠. 제가 추천드렸던 지점이 바로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어왔다가 다시 죽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유한양행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때 이후로 최소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유한양행과 같은 종목처럼 또 새로운 자리에 정말 좋은 자리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추천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한 종목을 받게 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승 확률이 높은 한 종목당 선착순 100명분, 100분에게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무료 주식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직접 연락을 제가 해드릴 거니까 이제 빠르게 연락 주시는 분들 순으로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틀 안에 직접 연락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같이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수익을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꾸준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나가는 그런 투자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담 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